오늘은 인생의 약점과 강점, 인생의 약점과 강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독특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다. 그래서 동물들하고 담배질, 유전인자 이런 걸 따질 때 유사성이 있다 이런 거 백날 얘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다. 이게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또 인간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 무엇입니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탈 커럽션,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어도 완전 썩었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 인간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배음망덕이거든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정말 인간은 은혜를 몰라요. 배음망덕. 그렇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립니다. 배음망덕. 그런데 우리만 배음망덕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배음망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도 배음망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배음망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극단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다는 독특성. 또 인간의 보편적인 건 뭐예요. 배음망덕한 아주 큰 극단의 악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양 극단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장점과 약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냐. 보금이 우리를 살기를 원하는 모양을 보면 약점은 보완하고 약점을 극복해서 강점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잘 활용해서 강점화시키고 또 강점은 더 주마가 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더 강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장점뿐만 아니라 죄된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올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죠. 장점은 말할 것도 없죠. 보금 증거하고 다음대함이 있고. 얼마나 또 유식한 사람입니까?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정격적인 약점이 있죠. 자기 바올도 약간은 배음망덕한 면이 있죠. 자기를 픽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어졌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갈라지고. 그것만 따진다 그러면 바나바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죠.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 아닙니까?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했더니 육체의 가시,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심한 질병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간질이라고 그러면 말씀 증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 도움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30분 동안 거품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집에 가시고 기다려주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어? 그러고 한 10명 데리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 목회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목회를 시킬까? 안 시킬까? 고쳐주시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월수금 3일 기도했다. 그 얘기 아니죠. 세 번 기도했다는 게. 세 차례 크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여기 행간의 의미를 보면 나오지만 객관식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 내가 네 체력을 무새같이 만들어줄게. 간질이냐 안질이 아니라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 같은 체력을 줄게. 아무리 뛰어도 걱정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독감이 걸려도 너 혼자 독감이 안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도 너 혼자는 굳굳하게 서 있는 독야청청하는 그런 체력을 줄게. 그런데 내 능력은 너에게 없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 지금같이 비일빌된다. 맨날 약하다. 말씀 증가하다 쓰러져서 거품 흘린다. 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마을이 뭘 골랐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약해도 괜찮습니다. 능력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구절 고백 아니에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 자나의 짐이라 하신지라. 객관식 골라. 그중에 두 번째가 그거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러면 그게 뭐 나쁜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정 갖고 지금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나는 체력이 이렇게 저질 체력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커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이게 작아요? 나는 키가 작아요?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를 들으면 열 개가 헷갈려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야죠. 똑똑해요. 똑똑해서 한번 슬쩍 보기만 해도 다 외우고 뭐 5개국어, 10개국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약한 거 선택해야죠. 우리 정도의 삶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어때요? 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깨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리즈너블한 면이 있다니까요. 약한 게 무조건 나쁜 건지 아십니까? 약점과 강점 그 자체내에도 선악이 있고 유리함과 불리함이 다 있어요.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약함에 유익도 있거든요. 약함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약함 이용해서 남자 유혹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약한 척해서 어지러워 이러면서 그렇죠?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저거 밥만 잘 먹고 있다가 남자만 나타나면 저런다고. 다 알잖아요. 약해졌을 때 동정사고 약해져서 유익 얻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블라인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설교자. 설교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느에미아 미니스트리 라는 것을 만드셔서 대표로 있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예수 믿은 지 수백 년 되신 가문들이니까. 자기 할아버지 얘기해요. 밀튼 스미스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미국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워싱턴 DC에서 경찰관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경찰관. 사랑받는 경찰관이래요. 미국에서는 경찰관도 굉장히 끝발 날립니다. 경찰관이 권위가 있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딱이 맞는 그런 경찰관 아니에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총 들고 쏘면 막 벌벌 떨고 그래요. 경찰차가 지나가면 차도 빨리 못 지나가요. 경찰은 진짜 무서워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권위도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경찰이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 하면 난쟁이래요.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 하면 땅딸보래요. 상사히 가죠. 키 잡고 땅따란 분. 그런 경찰관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할아버지가 그래도 꽤 괜찮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신문기사도 나고 그랬는가 봐요. 스크랩을 놓은 기사들을 봤더니 기사는 이렇게 썼대요. 할아버지 이름이 밀턴 스미스면 밀턴 스미스가 뭐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난쟁이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써놨대요. 동네 사람들이 별명이 난쟁이가 문제를 해결했다. 땅딸보가 범인 두 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서 브라인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점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하는 요소도 있구나. 자기 할아버지의 외모가 키 잡고 땅딸하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 그럼 누군지 다 알고 땅딸보 경찰 그럼 누군지 다 아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죠. 나면 금방 기억나고 각인이 된다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자의 장점이 뭔가 쭉 써놨어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첫째 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준대요. 진짜 그렇죠. 강자와 약자 있으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해관계 없는 팀이 축구시합을 한다고 하면 누구 응원해요. 약한 팀 응원해요. 아무 관계 없으면 약팀 응원해 주고. 약자에게 더 끌린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이길만한 사람이 이기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약한 자가 이기면 막 흥분해요. 흥분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잖아요. 또 감동받는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부 다 고난이 담긴 드라마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다 내용이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결핍이에요. 없는 거. 그게 결핍. 없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얘기예요. 나 아직까지 인간극장에서 잘생기고 장둥고 같은 사람은 못 보았어요. 키 크고 눈 쑥 들어가고 눈에 물이 고일 정도로 백록상 같은 눈 이런 거. 그다음에 키 크고 돈 많고 부인 예쁘고. 인간극장에 왜 나와요. 인간 열받게 만드는 건데 안 나오죠. 그런데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삶에 고난도 많고 힘든지. 그 극복한 얘기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하고. 비행기 타면 텔레비전 드라마 이렇게 재방송해 주는 거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거기 보면 뭐 잘난 인생들 보여주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인간극장 이런 거예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감동받는 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라고. 또 보고 또 보고. 인간극장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다 어떤 겁니까? 여자분이 있는데 집에서 훈함이 같은 애라는 거죠. 왜 태어났니? 이런 거. 진짜 왜 태어났니? 박대받고. 죽으라고 윗목에다가 이틀 놔뒀는데 살아있어서 키웠다느니. 이런 스토리. 그다음에 밥도 안 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몰래 입으로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줬다라. 이래서 살았다. 더럽지도 않나. 하여튼 그래서 살았대요. 인생이 더러워서 살았는가 봐. 그래서 살았대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공부시켰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시켰대요. 모내기 철되면 모내기야지. 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모내기 빨리 하고 또 숨어서 학교 갔다가 또 아버지한테 들켜서 터지고. 이런 스토리예요. 전부 다. 우리 주변의 애들은 공부하라 하라 해도 안 하고 과외 공부 시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모내기 하라고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공부하고. 틈틈이 숨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극장이에요. 인간극장. 그거 좋아하잖아요. 마음대로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이런 사람들은 또 도와준다고 해요. 특별히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쓴 서진규 박사. 그 여자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랬대요. 무슨 공부는 왜 시키니? 왜 태어났니?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원동력이 분노했대잖아요. 너무 승질러서 분노로. 내가 죽나 봐라. 그래서 분노로. 그래서 한국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서 가정부를 모집하더래요. 가정부. 미국도 가정부 모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부 간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다 말이들 하는 거예요. 말이 가정부지. 아니다 너. 창렬을 팔아넘길라 그러는 거다. 미국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미국에 가정부가 없어가지고 한국에까지 가정부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겠느냐. 들어봐도 일리가 있죠. 아직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미국 가서 그냥 망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게 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겨내면 되지 하고 갔대요. 진짜 가정부였대요. 갔더니 가정부였대요. 가정부 잘해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공부하다가 또 남편 만났댑니다. 남자 만났는데 태권도 사범인 남편 만났대요. 그런데 태권도 사범인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대요. 맨날 둘이 패더래요. 태권도 사범이 팼스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맞고 참다가 이혼했대요. 인생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분은 광고로 인생을 푸는가 봐. 또 신문광고를 우두커니 봤더니 육군 신병 모집한다고. 미국 육군이요. 그렇지 내가 빨리 시민권 얻고 하는 방법이 시민권 얻는 빠른 방법이 군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군대 들어가면 곧장 시민권 나와요. 대신 체력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엔 낙태거든요. 낙태인지 유산인지. 그래서 몸 추스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남자하고 똑같이 훈련 받아서 이겼대요. 얼마나 악발이에요. 그래서 시험 테스트해서 신병훈련소에 입소해서 통과됐대요. 그래서 미국 육군에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미군들 잘 대주잖아요. 돈도 잘 대주고. 그래서 군대에서 공부했어요. 군대에서 공부하다가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서 승승향구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래서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바닥도 나 같은 바닥이 더 있냐. 다 일어서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절망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비빌 언덕도 없었다. 그리고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빠질 언덕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 믿는 분 같아 약간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감동받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약자니까. 부부사 집에 태어나서 부모가 돈 대줘서 성적이 조금 모자르는 거. 기부금 내서 입학해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 그럼 뭐 잘났네 그러지 뭐. 뭐 있어요 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역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역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더 나아가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약점이 무조건 약점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도 보니까 약점이 약점만이 아니에요. 강점으로 역사할 때 되게 많다니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인가요.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아세요? 전도하는 방법 중에 전도폭발 훈련.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강의록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음성을 들어보면 꽤 오래되신 분이니까 옛날에 테이프에서 테이프. 그런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한국에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발음이 정확해서. 정말 발음이 정확해요. 제가 최근 들어볼 때 영어 못하는 사람도 리스닝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 정말 발음을 정확하고 또박또박 해줘요.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힐러리 클린턴까지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박또박 정확한 영어로 발음해줘요. 제임스 케네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했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강의하면 웬만큼 영어 못하는 사람도 알아들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절대 안 쓰고. 쉬운 단어로 또박또박또박.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또박또박.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이었대요. 말을 더듬어서. 그래서 정확히 발음하는 거. 정확히 발음을 어떻게 하면 되죠?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정확히. 그래서 가장 발음이 정확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혔잖아요. 동방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좋아하는 목사님이 되었거든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그러니까 약점이 나쁜 것만 아니죠. 그래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극복하니까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점이 있을 때는 극복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해요. 헬런 켈러 왜 존경하죠? 오중의 장애가 있으니까. 못 보고 듣고 그랬다면 감각이란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 헬런 켈러 그러면 우리가 다 존경하잖아요. 이지선 자매. 온몸에 화상 입었기 때문에 이지선을 알지. 그냥 우리 자매라고 하면 서른살쯤 되는 자매에 관심 가져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니까 이지선 그러면 우리가 희망의 상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약점이 약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약점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이죠? 헬린 나운의 표현에 마찬가지로 온드드 힐러. 상처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이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고리도서 12장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약점이 있는 백성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고아와 과부. 특별히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극률이 보셔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여럿이 있으면 잘 나가는 자녀보다도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약하니까. 약한 게 나쁜 게 아니죠. 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아까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 할아버지 얘기했죠. 할아버지가 밀턴 스미스인데. 밀턴 스미스가 엄하고 키 작고 뚱뚱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땅딸보라고. 그런데 교통 티켓을 떼다가 어떤 여자분이 교통 스피드를 오버했는가 봐요. 그래서 과속으로 가서 티켓을 떼는데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달라고. 그런데 절대 안 봐주면 티켓 다 끊었대요. 그렇지만 참 정중하게 잘했대요. 그 여자가 감동받아서 결혼했댑니다. 웃기는 거 다 있죠. 땅딸보한테. 그래서 그분이 할머니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약점, 연약함 이런 것들이 성실함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할머니 되게 예뻤대요. 믿을 수는 없지만 말로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예뻤대요. 그런데 그 예쁜 할머니가 땅딸보 난쟁이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함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게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실패 현장에서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를 봐라.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 강점 가지고 꽃이 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약하고 연약하다 그러는 곳에서 오히려 길이 열리고 거기 은혜가 임하니까 꽃이 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만 마를 때 열매가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할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함을 잘 다스려서 승리한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장점으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약함 때문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맞죠? 그럼 우리도 약한 것을 이용해야죠. 지금 혹시라도 지금 되게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갈 때도 없어가지고 저녁 예배 나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오늘도 떡국도 못 먹었죠? 아까 보니까 어떤 애들은 라면을 먹대. 그렇죠? 눈물과 함께 라면을 먹는 인생. 참 귀중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아까 라면 먹는 애들. 얼마나 오죽하면 라면을 먹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끓인 라면도 아니고 컵라면. 그것도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통 갖고 셋이 더 나눠 먹고. 그런데 한 애는 기침하고 있대. 감기 걸렸대. 내일이면 셋 다 감기 걸렸대. 그렇죠? 그런데 서로 국물을 마시려고 그러고. 나트륨 만들 걸 왜 마시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한심한 인생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약함을 느껴져서. 야, 정말 약하구나.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시각 같으면 저거 갖다 버리는 쓰레기인데 저거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저런 식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귀여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기뻐 안 하겠냐고. 거기에 은혜를 할 양 없이 부어주시겠죠. 우리 가운데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은 잠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 약함은 당당히 얘기해. 하나님 나 약해요. 도와주세요.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안 좋았잖아요. 성질이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형인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먹다 말할 사람도 먹다가 애서 같은 사람은 먹다 말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요. 장작권을 팔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고 잠 많아서 맨날 잠자다가 새벽에다 깜빡 이러고 그러다가 중요한 거 선보로도 깜빡해서 결혼도 못하고 맨날 결국 남자가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잠자다가 헤어지는 게 90%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약점들이에요 약점들 약점들이 다 있는데 약하다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장점이 그거 붙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웰링턴 장군 얘기했죠. 워털로 전투에서 마지막 나폴레옹을 박살을 냈던 장군 참 명언이에요 명언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패배고 패배가 제일 불행하고 그다음 불행한 게 승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 조절 잘해야 된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거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베스트셀러 했던 김훈의 카레노래라고 있죠. 이순인 장군 묘사한 거 저는 그 카레노래 1, 2권 그거 반복해서 읽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드라마는 너무 각색을 많이 해서 그 카레노래 원래 나온 그 감칠맛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순인 장군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성웅 이순신 그래서 미화된 이순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웅 이순신 그러면서 원균의 모함 원시들이 억울하겠어요. 원균은 무조건 악역이 돼야 되고 백의종군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조사보면 나왔잖아요. 백의종군이 그렇게 바닥까지 간 게 아니래요. 참모 역할을 한 거래요. 그런 분은 아니었고 거북선 발명 그거 이전 태종 때부터 있었어요. 거북선은 있었던 거 갖다 쓴 거고 실전에서의 승리 뭐 이런 걸로 잠깐만 미화시키잖아요. 미화시키는데 그 카레노래에서 김은 씨가 기가 막히게 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순신 자체에도 불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이 뭐냐 이순신같이 한 개인에게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집중된 무장 조선 그 당시에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면요. 조선 전체의 군사력의 거의 반 정도의 전력이 글로 다 모였어요. 이순신이 너무 힘이 세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이 세지니까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선조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선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여기저기 다 무너져버렸는데 지상군에는 권율 정도 좀 나왔는데 사실 권율도 병력이 별로 없었어요. 의병만 좀 있었지 의병들만 주변에 있었지 우리가 말하는 정규균이라고 갖고 있는 게 없었다고. 조선의 유일한 군사력이 전라남도 쪽에 있는 이순신에게 다 몰려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하나 뒤집어 엎는 건 문제였고 거기다 민심도 얻었잖아요. 한 사람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된 거예요. 집중된 무장려. 그러니까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김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럴 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순신이 처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묘사가 그거죠. 자기가 자살한 것 같이 나오죠.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선조는 안도하게 되었고 사후에 그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까지 내렸죠. 잘 죽었다. 그리고 선조도 안도하고 이순신도 영웅되고 나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둘째치고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 죽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으면 되죠. 스스로 죽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언제나 힘이 있는 자는 스스로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죽지 않으면 그 자체가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폭발력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무장이 집중돼도 그거 시합폭탄이에요.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모였을 때는 흩을 줄 알아야 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다윗도 못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안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또 하나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나단선이잖아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 또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힘을 갖다가 약화시키잖아요. 견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약함의 능력이죠. 약함의 능력. 우리가 지금 너무 강해지려고 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약해져야죠. 하나님은 무한히 약해져야죠. 그리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줄 아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혜, 이 기문 같은 시각의 지혜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다룰 때 어떻게 달아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신약성경에 반 이상을 바울이 썼지요. 거기다가 가말리의 문화 출신이죠. 거기다가 성격은 또 강연해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가죠. 거기다가 처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사역을 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겁도 없지. 경험도 많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거 불도죠 아니에요? 불도죠. 그다음에 무슨 40에 가만매를 두둑게 패도 끔짝도 안 하고. 이거 어쩔 거예요. 잡으러 가면 바구니 타고 도망치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신출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잡으려면 잡을 수도 없고 때려도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외적으로 볼 때. 그럴 때 그에게 약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냐고요. 하나님께서 약함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셔요. 약함 가지고 쓰임 받을 때 그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평탄해야 됩니까? 평탄하지 않아도. 좀 지저분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내가 좀 스타일국이고 내가 좀 깨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다 인정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우리 죄인이죠.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인정하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 건 다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죄인이야. 성질 팍팍 낸다고.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식 갖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것도 맞지만 주변에는 다른 사람.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다. 그럴 때도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 얼마든지 죄인이라 그래. 나 진짜 죄인 맞아. 그걸 인정해주는 게 진짜 죄인의식을 갖는 거래요. 맞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성질 팍팍 낸다고. 그거 뭐 받아들여주면 어때요. 그런가보다 하고.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되죠. 뭘 그렇게 억울함을 못 참아요. 우리가 억울함을 못 참아요. 잠 못 이루고 성질 팍팍 떨고. 인생이 뭔지 알아요.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건 억울함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뭔데. 억울함이지 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맨날 해명하고 다녔어요. 억울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친척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죽어라 설거지하고 도움 다 했더니 늦게 온 무슨 신우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한 양 딱 그럴 때 억울해 죽죠. 저거. 어휴 저거. 그렇죠? 안 그래요? 가서 해명한다 그러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사실은 나였어 이러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집안 싸움 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서 자기 할 일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무슨 훈련해야 되냐. 약해지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해져야 돼요. 자꾸만 약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릇되기 위해서 자꾸만 약해지는 훈련이 된다고요. 그렇게 강해지려고 그래요. 스타일도 구겨야 되고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럴 때 좀 어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개근해가지고 한 번도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 나 10년 개근이야. 이런 분들한테 싫어요. 일부러 그냥 수면점 먹여서 안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져야 돼요. 깨져요. 난 약해가지고 이렇게 못 나온 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하면서. 하지만 스타일은 다 구겨놓고.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아주 좋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새 가방인 것 같아. 커피를 거기다 쏟았어.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 비싼 가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그거 닦고.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하고 계속 그러는데 난 속으로 기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내가 기뻤어요. 저게 진짜 자기 가방 되는 순간이라고. 그 가방 잘 모셔도 뭐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좋은 옷 사주면 부담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 부담돼요 진짜. 무슨 티셔츠가 몇 십만 원짜리 그런 게 있어요. 가끔마다 주려주면 그런 거 사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비싸다 그래서 잘 안 입어. 불편하니까. 그럼 파란다 싸구려만 입다가 그것만 입다가 걸어놓고 나중에 또 없어져버려요. 어디 갔는지. 꼭 그렇게 돼버려요. 누가 와서 집어가는지. 민준홍이 집어가는지. 하여튼 없어져버려요.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저거는 아끼는 건 저거는 완전히 이거는 우상이다.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너무 아낀다는 마음에서 불편할 때. 불편하면 입고 자버려요. 입고 자버려요. 진짜 입고 자가지고 막 구겨넣어버리면 일단 몸에 딱 배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네가 귀중하다 그러면 뭐가 귀중이야 하고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귀중한 가방에 커피를 쏟은 거예요. 이제 내 가방 된 거예요. 내 커피 쏟았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항상 열어보면 커피향이 은은히 나올 것이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얼룩도 별로 없대. 깨끗해지면서. 자기 거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 완벽하고 흠 없고. 누가 그렇대. 우리 흠 있어요. 흠 생기는 게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바오에게 바로 이걸 줬다는 거예요. 흠집 준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흠집.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인생 커리어 관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저분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 인생.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상처 있고 허물 다 있잖아요. 그거 이겨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얘기했죠. 말 더듬이가 돼가지고 그거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질 때가 많아요.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별로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제 지혜를 알거든요. 제가 지혜가 있어요. 뭐냐. 나는 외적인 매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팅 시장에 나가면 상품성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괜히 주르륵 앉아있어가지고 내가 들러리 뭐하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때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했고요. 당구 열심히 쳤어요. 당구는 외모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고 참 좋았어요. 친구도 돈톡하게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책 많이 읽었어요. 책 무지하게 많이 읽었고. 정말 그 당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구도 열심히 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알거든요. 내 스스로를.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선택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나가서 이렇게 선택받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은 장점이에요. 그게 약함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선택받기 힘드니까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한다는 게 뭐예요. 주도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도적이 돼야죠. 난 선택받는 시장에 나가면 항상 0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밥 먹으러 가려면 선택하는 거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너너너너너너너라. 따라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준다 하는데 뭐. 사주는 거 뭐. 내가 선택 못해요. 너너너너러 사줄게. 밥 먹는 게 흥미가 없다 그러면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야 가자. 내 옷 사줄게. 너너너너너러 따라와. 내 옷 사줄게. 물론 옷 비싼 거 아니었어요. 반바지 같은 거 이런 거 한 만 원짜리. 그렇지만 다 따라왔다고요. 누가 오든지. 저한테 선택받기를 너무 원했어요. 따라와. 그럼 밥 사주고 따라와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죽어라 이래서 돈 벌고 허리가 휘도록 그런데 그게 제 성격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저는 사실 우리 때는 토플 같은 걸 봤는데 토플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나는 토플 시험 봐가지고 누구에게 선택받고 하는 게 싫었어요 시험 안 봤어요 물론 주일에 시험 봐서 안 본 것도 있지만 토요일에 봤다 해도 안 봤을 거예요 나는 내가 토플 성적 갖고 뽑는 거 하지 내가 절대로 뽑힌 데 가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력서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에 이력서 낼 일이 없어요 내가 한 거지 그냥 이전의 교회도 내가 이력서 낸 적 없어요 그냥 한 거지 뽑아가려면 뽑아가고 싫으면 간도라고 그러지 평생 그런 자세를 갖고 사니까 그렇게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나 지금도 답답해요 취직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 뭐하러 가서 뽑히려고 해 자꾸만 잘 안 뽑아준다고 그러면 뽑기 싫으면 간도 그러면 내가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사업해가지고 내가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험난한 길이에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험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어요 가치 있다고 주도주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 장동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노력할 이유가 없죠 주도주기 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사람들 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왔거든요 오게 만들어야 돼요 미끼를 줘야 돼요 뭐 준다 그래 와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보니까 우리 여자들이 글쎄 겨울연가를 또 보는 거 있죠 나 미치겠어 진짜 우리 여자들 제 방송을 또 봐요 그러면서 뭐 10년 전에는 옷을 오버사이즈를 크게 입었다느니 저유행이 다시 온다 지금 보니까 배용진이 한심하게 생겼대 다시 봤어요 옷도 이따만 이렇게 입고요 아이고 촌스러워 무슨 목도리 꽈배기를 했다는데 두툼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 한심해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게 매력이 있었어요 눈웃음치고 아 진짜 기분 아파서 그렇죠 배용진 같은 사람이 주도주기 될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은 배용진이 아니잖아요 남자들 그렇죠 힘쓰고 애써야죠 머리 써야죠 함정 파야죠 그래야 넘어오지 하나 덫을 만들어야지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냥꾼 기질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되게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약점 극복하면 장점이 된다는 거 제가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한 거 저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때는 압축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181 지금하고 똑같아요 181cm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 키 더 클까 봐 걱정했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놔뒀으면 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181cm가 되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2m 넘는다는 거예요 2m 넘으면 이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버스가 180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써요 이게 다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타야 됐어요 그때는 전부 다 이게 작은 거 피그미족 버스였는데 다 이렇게 작았어요 버스가 지금은 높잖아요 다 이렇게 작아가지고 아담한 사람들 사이즈로 다 만들어가지고 힘들었다고 사는 게 그래서 키가 더 크지 말라고 그래서 연구했던 게 뭐냐 역기였어요 60kg에 역기를 사다 주더라고 이거 들라고 저는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열심히 들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그거 한 100번씩 들었나 그랬더니 알통이 막 나오면서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때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다고 가슴 들려가 그때는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을 정도의 가슴이었어요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문제지 증명할 길이 없네 진짜 그러다가 키가 크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메모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글씨 굉장히 빨리 써요 메모 알아볼 수는 없지만 빨리 써요 저만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순 암기 실력이 되게 늘어난 거예요 단순 암기 실력이 얼마나 빨리 외웠는데 내가 그래서 척법을 이렇게 외우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짧게 외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디렉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컴퓨터식으로 하면 디렉터리예요 디렉터리에 어떤 검색어가 있는 거야 검색어만 탁 치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메모해놓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사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어떻게 맨날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컴퓨터 없을 때는 카드로 정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검색어가 있으니까 좋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검색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머리에 검색이 있어요 그냥 읽어놓으면 생각이 나요 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 어떻게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꽂은 데도 생각이 나요 어디 꽂아 나는지 비슷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면 한 중간쯤에 읽겠을 거야 그러면 찾아보면 금방 금방 찾아요 찾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게 빨리 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시력이 좋았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단순한 게 왜 하겠어요 극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에 약점들이 있습니까 약점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지전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단히 설명할 텐데 강점 있는 거 주마가 편이죠 강점 갖고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명히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보 4장 21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리나 평상하리나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장점이라고는 등불같이 주신 게 있다고요 눈에 띄게 좋은 거 어떤 사람은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다 그건 눈에 띄는 실력 아니에요 이번에도 네팔 성교 가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캄보디아가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또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잘 보면 전부 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팔 사람들은 인도 사람만큼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언어에서 밀리면 걔네들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돼버려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해야 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잘하는 사람이 그래야 이게 뭐 흥정도 되고 잘 되거든요 거래도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은사의 은사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등불이죠 등불 또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들 풀지 못하는 걸 금방 풀어주는 거고 또 은사죠 그러니까 등불 같은 게 있다고요 분명히 자기 등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래 바닥에 두지 말고 제일 잘 보이는데 두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내게 주신 등불이 있어요 그거 갖고 잘 쓰임받는 거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싸움할 때 약점 갖고 싸우지 말고 강점으로 싸우십시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싸우는데 거북이가 토끼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고요 거북이 생각이 틀어서 그래요 그놈의 생각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거북이가 굳이 굳이 육지에서 경주하려고 그래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육지에서 경주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 토끼한테 수면제 먹일 때만 이기는 거예요 잘 때만 이기는 거예요 잘 때만 토끼가 자나요 잘 안 자요 한 번 자서 지지 두 번째부터 또 자겠어요 이를 가지고 다음에는 1승한다 할지라도 100번 싸움다면 99패죠 거북이 생각이 틀렸어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죠 바다에서 싸우면 돼요 바다에서 그렇죠 바다에서 싸우면 토끼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익사예요 이렇게 익사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바다를 발견해요 나의 바다 강점으로 뛰어야죠 강점으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팔씨물에서 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팔씨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저는 이상하게 팔 힘이 약해요 이상하게 턱걸이까지는 되는데 이 꺾는 게 잘 안 돼 안 해요 뭐하러 팔씨물 해 안 해요 팔씨물 갖고 안 해요 대신에 뭐 다리 힘 갖고 하는 건 맨날 해요 날 당할 자가 없어요 다리 힘이 또 강하거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하체가 부실하고 팔이 강하고 어떤 사람 하체가 부실하고 머리만 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 사람이 그런데 저는 팔 힘이 생각보다 이 꺾는 힘이 약해요 팔씨름 그 힘이 약해 약한 거 어떻게 내가 안 하죠 그걸로 안 써요 난 대신에 다리 힘은 강해요 다리로 하는 거 자꾸 맨날 하잖아요 등산 자전거 이런 거 승부 걸잖아요 강점으로 이뤄야 되는 거죠 난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중국어 전공하고 난 다음에 일본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이해를 못 하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일본어 전공하고 중국 가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뭐 죽어라 뭐 중국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얼쩡거리고 있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 등불은요 어디 가야 쓰임 받느냐 하면 어두운데 가야지 쓰임 받아요 랜턴 낮에 들고 다녀봐야 그거 미신애예요 랜턴 들고 왔다 가더라면서 미신애라고요 그런데 어두울 때 그것도 특별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골에서 랜턴 하나 든 사람 구세주예요 구세주 야 일로와 대접 받고요 랜턴 하나로 그렇죠 빛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랜턴인 사람 내 인생이 랜턴인 사람은 어둠을 향해 나가야 돼 빛 비춰줘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나 인정받고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 잘 두십시오 빛을 등경을 말하려도 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잘 보이는 데 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장장 가지고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만들려고요 제일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약점이든 강점이든 다 쓰임 받는 능력이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에 살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겸손해지고 장점을 통해서 질주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